여수의 한 졸음 쉼터에서 두 남성이 서로 허벅지를 돌로 찍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의 배우자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살인, 중감금,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. 이 남성은 지난 7월 여수 엑스포대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전 관계로 얽힌 남성 두 명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과 중상에 이르게 했습니다.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폭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이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